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사회를 복합적인 위기사회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위기, 위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위기가 합쳐져 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너무너무 복잡한 시대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릇 가운데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는 생각이 많다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를 그슬러 하나님을 의지하며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생각해 봅니다. 많은 생각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진짜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한 시대를 마찬가지로 오늘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긋고 있습니다. 우상이 범람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에요. 그러니 우상을 만들어 부귀용화를 누리고 많은 것을 축적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시대를 그슬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잡 다양한 시대에 단순하게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처럼 아브라함이 신앙의 가치당 생활을 하는 배경이 우상 숭배가 범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다면 포기하고 버리는 훈련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왜요? 그 시대는 많은 것을 모으는 시대. 우상을 통해서 수많은 것을 축적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꾸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향 땅을 버리라. 안락한 이 땅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땅을 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버리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롯과 함께 복초지를 따라와서 많은 부기용화를 누릴 때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이 자꾸 토닥토닥 싸우게 되니까 롯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했는데 삼촌이 이야기하면 적당하게 롯이 좀 안 좋은 땅을 선택해야 되는데 좋은 땅을 덜컹 선택을 하고 그러니 자신이 좋은 땅 가슴 아프지만 그것을 버리는 순종과 결단을 했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가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직접 찾아가서 롯과 함께하는 소돔 사람들을 다 구해내는 놀라운 일을 했을 때 소돔 왕이 전리품을 주었어요. 이 엄청난 전리품은 당신이 하시오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에 선택합니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이것을 받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며 그 물질 부기용화를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좀 재밌게 살만하니까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일을 낳고 재밌게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하갈과 이스마일을 버리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버리는 내쫓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순종할수록 어려운 짐이 많아지니까요. 처음에는 작은 것을 순종하고 또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더 어려운 것까지 순종하도록 자꾸 아브라함에게 버리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아브라함은 그날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의 최종적인 시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도 정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라는 말은 나사라는 뜻인데 끌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어올리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여러분, 기억할 것은 모든 시험에는 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모든 시험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시험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대한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은 바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익으면 준비된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대답하죠? 네! 라고 대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역시 제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라고 대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는 듣고 대답하고 듣고 대답하는데 우리는 대답만 하는 거예요. 듣지는 않고 대답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대답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때 신앙생활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진정한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스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듣지 못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듣는 귀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범죄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참 반응을 잘해요. 신앙생활도 반응인 것 같아요. 가정의 모든 행복도 반응입니다. 대답입니다. 대답을 잘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음성으로 부르실 때 찬양으로 부르실 때 예배로 부르실 때 반응하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 요구는 2절입니다. 잘하시는 것처럼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왁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다. 이런 말로 하면서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푹 빠져있다는 거예요. 푹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삭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백세에 얻은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유일한 상속자가 아닙니까? 그 상속자 자녀에게 푹 빠져있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데리고 와서 내게 바치라 이렇게 포기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인데 적당히 해야 포기를 하지. 가장 중요한 아들을 포기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면 쉬운 시험이에요. 내가 11조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뺏어 가시네? 그건 답을 알잖아요. 납득이 되면 쉬운 시험이라니까요. 내가 아픈데 왜 아플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안 지켜서 그렇구나. 이해되잖아요. 그건 쉬운 시험이에요. 납득이 되는 시험은 쉬운 시험인데 오늘 아브라함이 만나고 있는 시험은 납득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큰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을 인신제사, 사람을 태워 제사드리는 것은 이교도가 하는 일들이었거든요. 당시 블레셋에 아브라함, 블레셋 땅에 아브라함이 같이 살고 있는데 암몬 족속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암몬 족속들은 첫째 아들은 무조건 몰렉신에게 제사를 드려가지고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늘 그 모습을 보면서 지냈다. 저 이교다들, 아들을 어찌 저 죽은 신에게 바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난리가 난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바치라. 또 한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니, 이삭을 통해서 자손 만대의 복주신다는 하나님이 이제 그 이삭을 태워서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충돌이 만나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이해되지 못하고 납득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예비하시고 준비한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요? 납득되지 못하는 큰 시험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준비시키고 그 복을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납득되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지금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이 작동될 때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교회의 힘듦이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작동되면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 이삭에 푹 빠졌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노님부터 시작해서 권사님들 손자, 손녀 자랑한다고 계속 제게 보여주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딸이 둘이지만 두 딸을 하나님께 드린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복자입니다. 백세에 얻었습니다.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달라 하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노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어려움의 시험이 딱 찾아왔을 때 우리 인생의 가정에 납득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뭘 작동시켜야 된다고요? 믿음을 작동시켜야 된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축복하신다는 믿음을 작동시키는 은혜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작동시키는 겁니다. 3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위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믿음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불평과 핑계를 버려야 돼요. 불평하면 믿음이 작동 안 돼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퍽퍽 엎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불평하면 믿음이 작동 안 돼요. 핑계하면 믿음이 작동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험을 만나고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불평과 핑계를 버려야만 그 일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가장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시작했어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자꾸다꾸 뗄감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스라엘 땅은 민농산이 많아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갈수록 나무가 없는 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리아상으로 갔는데 뗄감이 없으면 어떡해요? 아이고, 땡큐, 땡큐 하나님. 이렇게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뗄감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작동되기 시작한 것은 불평과 핑계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면 핑계 많으면 믿음이 작동 안 돼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직분을 가져도 믿음이 작동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작동될 만한 상황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작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절에 보면 제 3일을 걸어갔다라는 3일을 걸어서 보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일을 걸어가면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작심 3일. 그렇잖아요. 작심 3일.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작심 3일이 충분히 발동될 만한 상황에도 아브라함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했죠.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마음이. 너야도 이래야 되는데. 이거 말 못하잖아요. 번제할 양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슬그머니 하나님께 딱 미룹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신이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께 슬그머니 미룹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시킬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준비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슬그머니 미뤘는데 그것이 진짜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슬그머니 뱉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계획을 아시는 분이니까 내가 생각만 해도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은 내 속에 믿음이 작동될 때, 내 안에 믿음이 역사될 때 그때 내가 뱉는 모든 말들을 역사 속에, 삶의 현장 속에 감사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슬그머니 미뤘어요. 왜요? 자기 입으로 이사가 너 죽어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리 슬그머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참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시고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이 일러주신 사대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을 집중해서가 아닙니다. 이삭을 보았으면 도저히 못하죠. 환경을 보면 못하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을 보면 믿음의 행동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봐야만 환경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돌려주신다라는 확신된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내가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아들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내게 돌려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부활신앙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기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니까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신 거야. 내가 믿음으로 물질로 물질을 헌신하면 이 물질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은혜. 내가 건강을 하나님께 드리면 건강을 더 큰 건강으로 내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드리지 않았다면 아들을 드리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드리라 했을 때 드리는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헌신은 그대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히브리스 11장 17절로 19절에 말씀해 보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아브라함은 미리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겠다 했을 때 내가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반드시 돌려주신다. 그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 보실까요? 5절에도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네, 아브라함이 중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함께 간 두 사완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희는 나기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지금 바치고 혼자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원래 계획은 혼자 돌아오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내게 보내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젊은 날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떠받들고 사랑하고 그 교회를 지키는 그 수고로움을 하나님이 돌려주시는데 돌려주실 때는 아름다운 것으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믿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냥 하나님 십의 일조를 드렸습니다. 고마우시죠?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목이 쉬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하시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예배, 이삭을 통하여 받으시는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복 많이 주시면 많이 할게요. 다 거짓말이에요. 복 주면 안 오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의 순간에 섰을 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가장 소중한 물질을, 가장 소중한 젊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순간의 과정에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뭔가? 내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한번 그 카드를 꺼내보세요. 그 카드를.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예배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 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탁 내어놓는 결단. 이걸 하나님이 보시다. 탁 내어놓는 결단. 이걸 아낌없이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결단 속에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축복도 있고 놀라운 은청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이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진짜 신앙의 면목은 어디서 나왔는가? 칼을 높이 들어 이삭을 치르는 순간에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과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칼로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을 결단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칼을 들기까지는요. 몰라요. 칼을 들다가 안 들면 되잖아요. 그러나 칼을 들고 내리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아,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먼저 읽을까요? 11절, 12절 시작.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진짜 치겠거든요. 칼을 들었는데 진짜 아들을 치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 누가 다급해져요? 하나님이 다급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응답받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들 때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으셨나요? 하나님이 너무 다급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 그러냐? 그때도 아브라함은 대답 참 잘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하, 참 아브라함은 대답 참 잘해요. 저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싶어요. 그런 다급한 신앙.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입니다. 내리치면 이제 끝이 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아! 하실 때 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 정말 이런 고백.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고백.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신앙.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신앙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시는데 결국 그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시험은 합격해야 되잖아요. 시험은 떨어지면 안 돼요. 시험은 합격했는데 아브라함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수많은 사람이 믿음의 소상으로 아브라함을 섬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 알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박수를 받았어요. 자, 박수 한번 쳐볼까요? 이 박수가 언제 일어났어요? 예배 때 일어났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 안 올 이유는 수만 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에덴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이유는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배 가운데 시험에 합격해 홍보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과 수고가 있더라도 예배를 위하여 힘을 모으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목숨을 다하셔야 합니다. 왜? 예배가 살아 있어야 내 믿음이 살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합격하면 그래, 수고했어, 끝!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십니다. 자, 13절 말씀. 무슨 복을 주시는가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냥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시험에 통과된 사람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십니다. 내누를 신령하게 바꿔주셔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재단에 딱 올려놓고 칼을 들려서 높이 들 때까지는 순냥이 안 보였습니다. 그렇죠? 예비한 양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옆에 있었습니다. 안 보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높이 칼을 들고 내리치는 순간에 뭐가 보였어요? 순냥이 보였죠.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걸 기억하셔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도시는 손길이 반드시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환경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축복도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언제 볼 수 있는가? 내 손에 칼을 들고 높이 들어 치료하는 순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열어서 내게 돕는 손길을 보여주시고 내 인생의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자를 통하여 내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안 보이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시험에 통과하여 박수를 받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를 도우라고 보내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영의 눈을 여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천하 만민의 복을 주는 가문이 되게 하시겠다.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통하여 복받게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아무나 나를 통하여 복받는 게 아니고요. 시험에 통과가 돼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가 되면요. 나를 통해서 복받아요.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통하여 무당이 벌벌 뜨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계속 틈만 나면 아브라함이 계속 메시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계속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17절에 특별한 말씀이 추가되어서 나오기를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이 말은 원수를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받는 인생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믿음. 네?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믿음. 우리 평생 신앙생활에도 아내가 깜짝 놀라는 믿음도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믿음. 벌써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아내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는가? 내 세계에 가장 소중한 것. 이거 이거 좋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결단을 예배 가운데 한 적이 있는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 복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만큼 봉사했으면 됐지. 하나님 이렇게 내가 헌신하면 됐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복을 안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말했지. 정말 하나님이 깜짝 놀란 만한 헌신.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나를 부를 만큼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잠시 롯데타워에 올라가는 것은 내 인생이 너무너무 바둥바둥하고 있는 거예요. 앞길을 몰라서 내 인생이 앞이 안 보여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가끔씩 롯데타워에 가면 서울이 쫙 보여요. 이야, 이렇게 큰 서울에 내가 어느 한 구석에서 토닥토닥하고 있으니 이거 내 인생 꼴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툴툴 털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왜요? 멀리 봤으니까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아무런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을 멀리 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높이 올라가니까 멀리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적용해 보니까 내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주신 것인데 순종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려주시겠다는데 안 돌려주실까 봐 안 뺏기려고 노력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토록 소중하고 그토록 놀라운 예배인데 이 예배가 아무렇지도 않게 준비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들여지는 예배의 시간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내가 반드시 너의 수고를 돌려주겠다. 예배의 순간순간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하십시오. 가장 헌신된 결단을 예배 가운데 하십시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